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범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굉장히 급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 캐스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중간고사 대박 나려면 잠, 멍, 휙 이 세 가지를 하지 마세요. 이런 주제인데요. 제가 진짜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영감을 받았어요. 이거 진짜 꼭 좀 여러분들 캐스트로 알려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수업하다 말고 지금 후다닥 급하게 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캐스트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어떻습니까? 대박 나고 싶죠? 솔직히 누구나 다 대박 나고 싶을 거예요. 그냥 중간고사 아무도 망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중간고사 대박 나고 싶다? 혹시 잠, 멍, 휙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당장 끊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가진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이거 세 가지만 해도 중간고사 대박 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잠이야, 잠. 조는 거, 조는 거. 근데 이게 그냥 수면 말고 조는 거, 수업 시간에. 여러분, 답답해 미치겠어요, 진짜로. 아니, 이게 제가 수업을 해.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이거 중요하다, 막 밑줄 치자 하면서 막 이리저리 보면서 해요. 그죠? 가뜩이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면서 수업하니까 좀 답답한 그게 있어요. 제 그 얼굴 표정들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막 어떻게든 열변을 토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조라, 막. 조라, 막. 아니, 그러니까 조는 게 이해는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충분히 공감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공감이 실제로 됩니다. 그러잖아, 여러분. 존 바빠요. 학원도 엄청 많지. 거기다가 수학습제 엄청 많잖아. 거기다가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도 있지. 다른 과목들도 있지. 그러면서 수행평가가 또 오죽 많니. 그러면서 밤새는 경우가 진짜 많다는 것도 다 알아요. 피곤해. 그래. 나 같아도 졸 수도 있게 생겼어. 근데 한 번은 졸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가서 깨웁니다. 야, 이러다 해야 돼. 집중증이 안 가는데. 어, 쌤이 너무 속상하다. 야, 말하잖아. 그럼 이제, 어, 알았어요. 다시 듣는 척을 해. 그러다가 바로 또 졸아버려. 미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이게, 여러분. 조는 건요. 차라리 집에서 하셔야 돼요. 집에서 자야지, 차라리. 그치? 아, 왜냐면 아니, 학원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수업하는 것도 그렇죠. 액기스를 다 어떻게든 추출을 해가지고 액기스만 떠다가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요. 수업 준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이 다 그럴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쉽게 이해하고 떠먹여 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해서 와서 액기스만 푸는데 그 중요한 시간에 자. 얼마나 아까워. 미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윽박지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현장에서도. 그래서 얘들아, 졸지죠, 엄마. 내가 너무, 쌤이 너무 속상하다, 진짜. 야, 쌤, 이렇게 수업 준비 이렇게 해온 거 좀 봐봐봐. 너네 어떻게 했었나 쉽게 다 떠먹여주려고 이렇게 밤새서 준비해왔는데 너네가 이렇게 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너네가 그렇게 졸고 있으니까 쌤이 너무 속상하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진짜. 어?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칩에서 자야지, 왜 여기서 자. 아,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알겠죠? 조는 것, 졸 순 있어. 하지만 한 번 존다는 게 여러분들이 딱 인지가 됐다면 그 자리에서 세수를 하고 오든지, 밖에 나가서 잠을 깨고 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첫 번째 끝. 이게 두 번째. 이게 더 미치겠어. 차라리 참을 자. 차라리 조세요, 차라리. 멍이 젤로. 여러분, 와, 너무 고구마 500개 번 같더라고. 앞에서 수업을 하면서 막 열변을 터면서 피를 터면서 제가 수업을 하는데 이러고 있어요. 미치겠어, 진짜. 아, 이건 좋은 것보다 못하잖아.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자는 것도 아니고 수업 듣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그래도 멍때리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좋은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래, 있어, 있어. 제가 찾았거든요. 멍때리기를 하면서 휴식을 취할 때 우리 몸과 뇌에 나타나는 과학적 증거로는 뇌파가 느려지고 안정적으로 변하면서 맥박과 심박수가 낮아져 몸이 이완되면서 회복이 용이하게 된다. 기억력, 학습력, 집중력이 향상되고 멍때리는 동안 오히려 활성화되는 뇌 부위 때문에 성찰과 도덕적 판단, 창의력이 향상된다. 그래, 인정. 근데 왜 여기서 멍을 때리냐고. 여기 말고 밖에 나가서 멍때려야지 좋은 경치를 보면서 집에서 멍때리던지 왜 하필 여기 수업 시간에 멍때리냐고. 여기는 안 된다고. 왜? 액기스만 제가 전달을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혼자서 10시간, 10시간 동안 해야 될 걸 제가 1시간, 2시간으로 줄여서 제가 액기스를 드리는 건데 왜 이때 멍때리냐고. 알겠죠, 여러분들? 멍때리지 말아주세요, 제발. 너무 속당합니다, 제가. 인강도 마찬가지예요, 인강도. 어? 멍때린다. 자기가 자기가 자신이 인지가 된다고 멍때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럼 그때 탁 하고 아, 근데 제대로 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다시 해야 돼. 알았지? 의식적으로. 파이팅이다, 얘들아잉. 알겠죠? 끝. 아, 휙.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건데 복습을 하지 않고 휙 넘어간다, 이거예요. 복습을 안 하는 거. 와, 이것도요. 제가 복습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거든요. 복습해야 된다, 복습해야 된다. 근데 다음날 물으면 맨날 까먹어 있고 복습을 안 하는 친구들이 진짜 있어요. 고구마 한 3천 개 그대로 때려 부은 것 같아요, 제 목에다가.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는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 영어는 무조건 복습이에요. 예습? 필요 없어. 차라리 복습해, 복습. 복습이 천 배는 더 중요해요. 왜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복습을 안 하는 친구들 중에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생님, 복습하는 걸 몰라요. 아니야.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인강 듣는 친구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지문을 나갔어. 한 지문 나갔어요. 저는 보통 PPT로 준비를 해서 오니까 이렇게 한 슬라이드에 한 5, 6줄, 한 4, 5 문장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슬라이드 해석을 다 해드립니다. 꼼꼼하게 해드려요, 막. 여러분들 해석하기 좋게 다 막 잘 묶어드리고 해석을 해드린단 말이야. 이 한 슬라이드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셔서 강의를 멈춘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마 우리말 해석이 여기 밑에 있던가 옆에 있던가 그렇잖아요. 좌지문 우해석 혹은 이제 한 줄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 우리말 해석을 여기 있거나 여기 가린 상태에서 영어만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석했던 그 똑같이 여러분들도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제가 수업 시간에 해석해드리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하기에 가장 편하고 용이하게 하는 방식 그대로 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복습하실 때 제가 수업 때 했던 해석 그대로를 따라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 아니 처음엔 어려워. 처음엔 어려워요. 근데 해봐 일단. 일주일 30, 30 하루에 한 2, 30분씩 일주일만 해보세요. 무조건 됩니다. 선생님 전 너무 복습이 한 슬라이드가 너무 많은데요. 그러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제가 한 두 줄 정도 한 두 문장 정도 해석을 했어요. 그때 멈춰. 두 문장씩 하면 되지. 자기 능력껏. 난 영어 공부를 잘해. 그러면 제가 한 두세 슬라이드를 하고 나서 그럼 본문 하나가 끝나버리거든요. 교과서를 봤을 때. 그때 퍼즐을 누르고 본문 1을 다 해석해보는 거야. 우리만 해석을 가린 상태에서. 그러면서 아 이때 선생님 뭐가 중요하다였더라. 아 이거 과거 완료 중요하다 그랬지. 아 이때 해부 PP 써야 된다 그랬지. 이때 무조건 수동태 써야 된다 그랬지. 이런 것들을 복습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 그러다가 내가 좀 더 욕심이 생기잖아. 그러면 필기한 내용물 말고 완전히 생으로 된 지문을 갖다 놓고 영어만 보면서 해석을 똑같이 해보고 제가 강조했던 문법적 내용들도 다시 한 번 머릿속으로 기억해보는 거야. 알겠죠? 그거를 잘하잖아요. 복습만 잘해도 지금부터 20점 이상 그냥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네. 여기까지. 여러분 부탁합니다. 잠, 멍, 휙. 이 세 가지만 하지 말아주세요. 이번 기간 동안에라도. 그럼 여러분 얼마나 성적이 오르는지 한 번 느껴보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힘드실 텐데 다 알아요. 진짜로 많이 힘들겠더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힘들어. 더 많이 밤을 새고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더 많이 미친듯이 숙제를 하고 그러는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힘, 응원밖에 없어요.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진심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 intimidated. 이건 삶과 양 bridges. 여러분 soul這